오빠 우리 헤어져. 오빠 취직하는 거 나 못 기다리겠어. 자기야 왜 그래. 미안. 나 남친 생겼어. 안녕하세요. 취업 준비하신다고요. 네. 잘되길 바라겠습니다. 이제 가자. 오빠 뭐죠. 삼포세다인 상훈 씨는 오늘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. 나 같은 놈이 무슨 연애냐. 연애도 못하는데 결혼도 못하는데. 나 같은 놈이 무슨 샴푸질이냐. 나 같은 놈이 무슨 양치질이냐. 나 같은 놈이 무슨. 뭐야. 뭐야. 해마다 약 100만 명의 삼포세대들이 현실의 벽 때문에 연애, 결혼,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080-090-10004로 전화주세요. 당신의 따뜻한 관심이 그를 토닥여줄 수 있습니다. 마음까지 채웁니다. 빙그레 바나나맛 오요. 빙그레 아르바이트실 마음까지 Bullhorn